충분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인사부터 한번 해보자 서로 굿모닝 한번 해보자 굿모닝 굿이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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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간단한 말들 영어로 하고 간단한 말들 하고싶은걸 한번 영어로 바꿔보자 간단한 말들 좀 답답할 때마다 한국어로 먼저 해볼까? 한마디씩만 빨리 인접이 끝나면 좋겠어요 I wanna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I wanna I wanna get the interview I wanna get the interview soon I wanna finish the interview I wanna finish the interview 이렇게 하자 I wanna finish I want to finish my exam. I want to finish the exam. I want to finish the exam. D를 바꿨으면 I want to finish the exam. Okay, five times? I want to finish the ex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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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일단 한국어로 먼저. 찬인은 외국 한번 여행이라도 며칠 가보는게 꼭 필요할 것 같다. 생각이 많이 바뀔거야. 지금 아마 당장 놀러가고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 같은데. 많이 해봐 일단 그것도. 하다보면 부질없다는걸 알게 될테니까. 자, 어떤 말을 해볼까? 하고 싶은 말 없어 아무 말이. 친구들아 하고 싶은 말. 여행 가고 싶은 말. 다 좋은가 됐다 근데 pet хар우여서. 좀... 저는 재단 이야기도 했지만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일단은 그 꿈들은 일단은 이제 돕는 거는 직업이 아니야 일단은 자산활동이지 그건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을 돕겠다는 학생들 사실 심리에 뭐가 있냐면 찬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돕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사실 마음의 기조 속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서로서로 돕고 사는 사회 앞으로 미래에 도울 거니까 지금 나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사실은 좋은 생각은 아니야 우선은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목표를 가져보자 내가 누군가에 좀 도움을 안 받는 인간이 먼저 되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남을 돕는 거는 미래 문제고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 도움도 받고 있고 고리에서 뭐 학교 가게 되면 장학금을 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장학금 주는 건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선은 학교 다닌 내내 부모님도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장학금 받게 되면 지역사회나 학교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먼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게 1차 목표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남을 돕겠다 이건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전혀 지금 미래돼서 진짜 고민이 좀 없는 거 같아 누나만큼의 일단 오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일단은 좀 다녀보고 뭔가 늦게 필요할 거 같고 장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산활동은 좀 있도록 하자 무엇보다 그 돈을 어떻게 만들지가 없잖아 그 돈을 어떻게 만들지가 없잖아 일단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I wanna take a tr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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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시크 얘기하면 막 시크거리나 I wanna take a trip I wanna take a trip 5타임 I wanna take a tr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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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과제는 자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한 10개 정도만 짜루 문장으로 일단 적어오는 걸로 하자 혹시 이쁘게 하자 그니까요 지 1987! plus 한 30로 꼼꼼히 감사합니다.